엄마가 보내준 세탁소 티슈 덕분에 빨래 시간이 반으로 줄었어요. 옷에서 나오는 이염을 막아주는 티슈라는데, 이제 빨래할 때 안 넣으면 불안한 거 있죠? 다양한 색의 옷을 한 번에 넣고 권장 사용량에 맞게 세탁소 티슈를 넣어주면 세탁소 티슈가 색을 다 흡수해 대신 이염되었어요. 나눠서 빨래할 필요가 없으니까 빨래 시간도 단축되고 빨래 잘못해서 이염된 옷을 버릴 일도 없으니 너무 좋아요. 이 티슈는 벌치 형태 구조의 비스코스 섬유로 세탁기 안에서의 마찰을 통해 옷에서 나오는 수용성 염료를 흡수하고 한 번 흡수된 염료는 다시 빠져나오지 않는다고 해요. 입으면서 약간 누레진 옷도 세탁소 티슈를 넣고 빨면 색이 점점 돌아온다고 하니 정말 세탁 꿀템인 것 같아요. 역시 빨래 이용 방지엔 라이프 레시피 세탁소 티슈